안녕하세요. TV박서방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입구 예정 상품 안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여러 품목의 재생산 상품과 함께 10월 22일 발매하는 신상품까지 모두 입고됩니다. 그럼 간단한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서방에 들어오는 재입고 상품들은 입고 후 판매 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판매를 시작하며 입고가 되어 판매를 시작하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입고 후 판매 준비로 인하여 전화 문의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살펴보러 가실까요? 반다이 프라 모델 2022년 10월 21일 입구 예정 상품과 10월 22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상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신상품입니다. 모델키트 랭고쿡 효주로 SD EX 스탠다드 건담 에어리얼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슬레타 머큐리 13 미니 미션즈 익스텐디드 아머먼트 비히클 아몰레드 어설트메카 버전이 입고됩니다. 이어서 제이코 수량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G 18종 MZ 9종 RG 1종 PG 3종 SD 2종 엔트리 그레이드 1종 기타프라 6종 총 40종이 입고됩니다. 2022년 10월 22일 발매하는 신상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 EX 스탠다드 건담 에어리얼이 600엔으로 발매됩니다. 이 제품도 건담 에어리얼인데 이번에는 SD EX 스탠다드로 발매됩니다. SD EX 스탠다드만의 디자인 어레인지를 거쳤으며 특히 조형의 디테일과 밀도감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특징으로는 라이플의 경우 등에 장착할 수 있으며 실드는 분리시켜서 어깨에 장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SD EX 제품인 것 같습니다. 부속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슬레타 머큐리가 3200엔으로 발매됩니다. 건담 시리즈의 주인공이 풀화와 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제품은 기동전상 건담 수성의 마니아의 주인공으로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세종의 얼굴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 한 개는 인쇄되어 있으며 이 종은 습식 데카를 이용해서 구현해줬다고 하네요. 또한 하루가 부속되어 있으며 하루를 지지할 수 있는 손 파츠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부속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키트 랭코쿠 큐즈로가 3500엔으로 발매됩니다. 규멸의 칼날 시리즈에서는 모델키트 카마도 탄지로가 나오고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신제품인데요. 해당 상품은 원래 7월에 발매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재반 사정에 의해 발매일이 10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모델키트 카마도 탄지로의 경우 레이어드 인젝션을 통해 얼굴을 표현해 주었지만 이번 랭코쿠 큐즈로는 인쇄를 통해서 재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머리의 색상, 하우리의 붉꽃 문양도 도장이 완료된 파츠를 통해 재현해 주었다고 하니 조립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속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티미니 미션즈 익스탠디드 아머먼트 비이클 아몰레드 어설트메카 버전이 980N으로 발매됩니다. 전체적으로 둥근 외형을 가졌으며 머리에는 새로운 형태의 로이로이를 수납해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티미니 미션즈 시리즈로 발매되는 제품인 만큼 다른 서티미니 미션즈 기초와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커스터마이지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부속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입구 상품 안내드리겠습니다. HG부터 SD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HG, 가자 C, 건탱크, 건담 어드밴스드 헤이즐, 메타스, 자쿠원, 자쿠2 양산역,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 티타늄 피니쉬, 건담 샌드록, 아틀라스 건담, 건담 썬더볼트 애니메이션 버전, 건담 엑시아, 프라머 건담, 건담 썬더볼트 애니메이션 버전, 건담 발바토스 제6형태, 건담 발바토스 루프스 렉스, 건담 버체, 지쿠르네, 크시 건담, 고기동형 자쿠2 사이코자쿠, 건담 썬더볼트 애니메이션 버전, 나이팅게일, 엠지 볼 버카, 지고쿠 샤아 전용기, 사자비 버카, 유니콘 건담 버카, 윙건담 제로 EW 버카, 고기동형 자쿠2 사이코자쿠 버카, 건담 썬더볼트, 자쿠2 버전 2.0 검은 삼양성 전용기, 지고쿠 양산역, 신한주 버카, 티타늄 피니쉬, 알지 사자비, 피지 제타 건담,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 엔트리 그레이드 도라에몽, SD 비비전사, 레전드 비비 나이트 건담, 레전드 비비 무사 건담이 입고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프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켓프라 컬렉션 레시라무, 제크로무, 뮤츠, 아르세우스, 포켓프라 컬렉션 퀵, 파이리, 피교라지 스탠다드, 듀쿠몬이 입고됩니다. 포켓프라 컬렉션 레시피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2022년 10월 21일 입고회정권을 안내드렸습니다. 소량 입고되는 품목은 수량을 고정 댓글로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주 입고회정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다음주 입고회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